자 어디로 가나 뭔가 지금 세팅이 오늘 원래는 게임을 안하는 날인데 해보다보니까 세팅이 좀 이상해서 이것저것 시스템 안정성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 게임을 돌리는 겁니다 이상하게 날이 너무 추워서 그런지 시스템이 오동작을 좀 하네요 문제가 없는지 한번 체크도 할 겸 그레이비아드도 가봐 근데 FPS가 지금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깐 얼마전에 한 일주일전에 윈도우를 시스템 문제가 많아가지고 윈도우를 다시 깔고 그 다음에 그 뭐지 라이젠에서 제공하는 AMD에서 주는 파워플랜이 있거든요 전원옵션 그거를 안했더라구요 칩셋이랑 설치를 그거를 지금 설치를 했는데 벤치마크상으로는 뭐랄까 성능이 조금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게임을 지금 돌려보니까 FPS는 조금 더 나오는 것 같기도 하구요 아 싫은데요 아무도 안온것 같지 솔로도 지금 900 구간까지 올랐을거에요 제가 솔로는 거의 안하는데 약간잠깐 한개 약간잠깐 한개 손이가 좀 높게 잡혀가지고 손이가 좀 높게 잡혀가지고 가방 있구나 어 어 한번 먹어놓을까 여기는 지금 그레이브야드 밑에 조회건물들이구요 내리는거를 확인을 못해서 아마 적을 훅 하고 만날수도 있습니다 손 좋네 그래서 요번에 루트는 그레이브야드 그 다음에 미나스 쪽으로 올라가는걸로 그 다음에 미나스 쪽으로 올라가는걸로 M16을 참 잘 썼으면 좋겠는데 숙제 숙제 너무 못써 M1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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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PS가 지금 요 세팅이 지금 4트라거든요 거의 140 플레임을 쏟은 데서는 그냥 콜라 그러네요 막 콜라 그러네요 해감되는 것도 상당히 아 이거 왜 먹지 야야야야 아 이거 미쳤지 아 이거 미쳤지 위암으로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네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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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물가 1불밖에 없나요? 저기까지가 떠오면 너무 먼데 여기 그래버드는 템을 좋은 걸 먹어본 적이 없어 사실 이런 상자 위에도 뭐가 있긴 있는데 가볼까 뭔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도 가끔 이렇게 위에 뭐가 있거든요 여기 문 없네 어 있네 상이 있네 미나스 까지는 좀 힘들거고 여기는 파밍 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는 거의 144 플레임이 방어가 벌초 되네요 근데 AMD 쓰시는 분들은 이 AMD 치셋이랑 파워 플랜은 꼭 적용을 하세요 확실히 그거를 안하다 하니까 좋은게 느껴지네요 제가 도망간에 오버클럭 두달 사용기 비슷한걸 제가 만들라 그래요 리뷰를 진짜 삽질도 많이 하고 뭐 그랬는데 그때 한번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 AMD 쓰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라이젠 쓰시는 분들은 파워 매니저 라이젠 발란스드 뭐 파워인가 어쩌고 뭐 있거든요 그거를 꼭 쓰세요 좋네 확실히 퍼포먼스 올라가는게 느껴집니다 큰일났네 차도 없고 햄은 그지고 큰일났네 차도 없고 미루투는 별로인거 같아요 미나스를 털고 여기 내려오는 약간 선택지로 내려오는거는 괜찮을지 몰라도 노는건 좀 별로인거 같아요 딴 델 갈걸 한판만 가지고 뭐 알순 없지만 그저 또 아까같이 이상한사람 와가지고 히딩을 해줄지 여기는 템이 좀 잘 나오니까 히딩을 해봤어요 그러면 해보죠 여기를 한번 해보죠 여기인가 이분에 잉크로본거 같은데 윙크로본거 같은데 현상이 보이네 이제 흐으흐 여기 이쪽으로 올라온거는 차가 혹시 있나 싶어서 올라온건데 저 아래쪽에 보통 있는데 미나스 남쪽 마라톤 해야지 뭐 마라톤 팔자구만 이놈 AR을 버리는거는 진짜 오바이기 때문에 저속에 머리판 두개 먹어놓고 난리도 아니네 캐러블이 맨수졌네요 AK 야 이거 하나 건졌네 허 허가 아니라 사람이 있다 이거 됩니다 오케이 헤드가 맞았구나 제가 여기로 뛰어온걸 보면 차가 없단 얘긴데 일단 저거는 먹을게요 어쨌든 이거는 먹어야 되겠어 너무 그지라 지금 온 다음에 죽일걸 그랬나 메딕 아 이분도 그지네 AK의 아 비슷한 비슷한 분이네 비슷한 팔자의 분이요 그지시네 차가 없었단 얘기고 이분이 뛰어왔다는거죠 망했네 자 이쪽에 지금 SE방향에 저게 가끔 돌발 제니라는 애가 있거든 아 이렇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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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기 두수지 잘 들어가야되요 오늘 어차피 적은 적게 지워줍니다 메디킷이 두개라 메딕이구나 빈메딕이구나 빈이 원래 안나오나? 빨렸나? 빨렸나? 2분 빨렸나? 요건파는 파밍운은 정말 없나 보다 빨렸나? 이리 오고 오! 열 오기로 했나보다 오는가? 아 멀어진다 소리 10분 1등만 좀 어떻게 극복을 했으면 좋겠는데 1등만 좀 어떻게 극복을 했으면 좋겠는데 되네 10분 1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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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τη 저 삼뚱만 먹으면 3,3,3 인데 근데 삼뚱이 나오지 않을까? 꿈이 참 야무졌네 오히려 이런데서 막 삼뚱이 나올 때 의지 파밍루트 손 있는거 왜 이렇게 가방이 모자라지? 해야겠다 맞다 왜 이렇게 모자라? 어디서 쏘는걸까? 지금 255 정도니까 소리가 나무에 숨어서 이런거 보여주고있어 여길도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서 쏘는거 여길도 없네 여길도 없네 여길도 없네 여길도 없네 여길도 없네 오케이 남은거 남은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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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 어렵다 소웅 비어 adults 떠있다 메타 그냥 3쪽 어디있지 스카가 있네 이거 웬 삽질이야 지금 연기 아씨 거글 로블린을 먹었는데 안동이 약하니까 내가 카구팔, 격발을 대발 이상 하는건 정말 위험한거 같아요 뿌리도 크고 여기 항상 사람이 많은데 도망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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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도망간다 왠데 이거 너는 진짜 망했어 있나.. 큰일났네 앞에 있는데 המ이 문제네 제발 좀 있어요 정상인데 아래쪽에서 넘으면 망한다 하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아 너무 멀다 41초 내가 살아서 뛰었다는 것은 왼쪽에 사람이 없다는 얘기겠죠? 여기 멈추지 않았을텐데 소중하니까 들어갑시다 저도 없이 잘 살았다 18명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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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큰일 났다 아래에도 있고 왼쪽에 전원에 들어왔어요 그걸 잡아야 되는데 저거 여기 있어 아래에 있는 곳에 있구나 어디갔어? 으악 망했다 어디야 어딘지 몰라 거꾸로 어디 갔을까 야 저걸 파밍을 하러 가야되나? 뒤로 유리하나? 안유리하다 여기 유용한데 들고 보자 아 여기 너무 계열인데 인입은 했는데 아 저쪽 계열로 끝나? 일곱명 오 쒯 이쪽이구나 잘못했어 어디야 언덕 위에 있다 언덕 위에 있다 언덕 위에 넌 이어되네 어어 이거는 운용... 운용 소스가 생겼다. 왜 가방이 모잘라? 4명 아 SKS를 쓰는게 맞나? 눈이라도 늦지 않았나? 어디갔어? 끝없이 날라가다네 2명 남았는데? 기다리고 있어 여긴 한데 어디갔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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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논석 발권 할 수 있는 원이 아니겠지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미안하나? 아 뭐야? 아 이건 뭐야? 없구나 아씨 오 언덕 여기 뒤에 아 여기 뭐 아래에 있겠다 아아앗 아앗 쯧 아아앗 미친 아아 젠장할 이건 아니지 아아 그거를 못 맞추네 아 나 진짜 쯧 데스캔도 못보네요 뭐야 언유주얼 무브먼트 에스빈 디테크드 리포트 모르겠다 아휴 오늘 솔로 이등만 두번 하네요 아 안타깝다 6킬 잘했어 재밌겠네 그래도 그니까